날씨 많이 덥죠? 끝나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기 우리 악당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우장단분들도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우리 날씨도 오신데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번에는 저는 익산이 고향입니다. 익산이 고향이고 이렇게 인분당 선생님께서 오셔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초대가수로 나왔습니다 익산에 나왔으니까 익산에 가수 또 우리 정우선 후배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생에 당신이 내 생에 당신이 내 생에 당신이 이 세상 끝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라 당신은 나의 영원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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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당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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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내 인생의 당신이 내 인생의 당신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 다 맞춰 사랑해요 이 세상 끝이라도 당신과 함께 나면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라 당신은 나의 전부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오로지 오로지 여러분을 여러분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을 사랑해요 오로지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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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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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